잉겋맨 로블록스 나는 블루! 그리고 안녕 안녕 나는 풀딩이라 해 나는 레드! 오! 일단 오늘 블루 레드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협동해서 점프웹을 할 거야 오늘 커플 점프웹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블루는 블루판만 밟을 수 있고 레드는 레드판만 밟을 수 있다 어 아니면 죽나? 아 그럼 죽겠지 자 그러면 우리 제일 쉬운 것부터 해볼까? 자 일단은 난 블루니까 블루판만 밟을 수 있다 나는 레드니까 레드판을 밟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블루가 짱인 것 같아 왜? 왜냐면 물도 파란색 어? 그치? 여멘아 어 쉿 넌 더 이상 말하지마 가자 뭔 말이야 그게? 너 너무 재미없잖아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이거 파란색 밟고 나 밟아 아이스크림 밟을게 이제 밟아 나 밟고 오케이 그리고 빨간색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한번 내 머리 위에 올라와볼래 한번? 그냥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안 되네 안 된다 아까 전에 어떻게 한 거지? 야 아니 잠깐만 너 진짜 못해 이거 커플들이랑 하면 안 되는 게임인가? 화가 나는데 갑자기? 여멘아 진정하고 들어봐 응 플링아 지금 너 머리에 뭐가 씌어져 있지? 어 이거 유리관 그치 너무 미끄러워 그래서 그런 거야 오케이 일어나 오케이 너랑 못하겠어 가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점프하는 거지 이렇게 아 이거 그냥 점프하는 거구나 자 반대편으로 가고 이렇게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어 이거 쉬운데? 아 쉽네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여기에 함정이 있다 함정 숨겨진 함정이 있다 아 이거는 파란색이 아니고 하늘색인데 어? 그러게 여름 핑크색이고 어? 그러니까 이제서야 봤네 이건 뭐야? 이 클릭 디스 투 아 내가 너 길을 만들어주는 거네 어떻게? 봤어 봤어 빨리 봐봐 내가 지금 클릭했더니 길이 만들어졌어 어? 그러네? 어 클릭해줘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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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이거 시간초가 있거든 어 깨도 깨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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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클릭해주는 거네 오케이 했다 좋았다 너 잘한다 좋았다 아 고마워 이정도는 좀 쉽네 자 이지는 깼고요 한번 이제 좀 어렵다는 라이드로 깨볼까? 근데 이거 현똥 현똥 게임이라 되게 재밌다 어? 너만 재밌었던 거 같은데 그런가? 어 이거 난 너무 재밌는데 우리 여맨이는 나랑 같이 하는 게 싫은가? 안 싫은 건 아닌데 너랑 못하겠어 그럼 됐어 나 간다 어? 자 이제 빨간색 밟고 나 너 밟고 자 너 근데 발 안 씻고 왔지 오늘? 아 좀 발냄새 난다 아 여맨아 괜찮아 경고 경고 아 여맨아 응? 너 어차피 그 머리에 보호막 씌워놨잖아 그럴 줄 알고 아니였어? 저를 밟으시고 오케이 나도 밟고 오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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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나 밟아 일단 나 밟아 여맨이가 이거 올라가야 돼 이거 파란색이잖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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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먼저 와야 돼 맞아? 아 진짜? 가만히 있어 올라가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어? 어 어 여민이야 움직이면 어떡해 나 안 움직였어 아니 너가 움직였어 아냐 나 진짜 안 움직였는데 미끄러진 거야 나 별로 할 걸 가만히 있어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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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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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볼까 이제 빨리빨리 어 빨리빨리 가보자 클리어를 목표로 아 이제 쉽네 네 이제 쉬워졌어 우리 응 오케이 협동이 딱딱 맞는 아이고 딱딱 안 맞네 좀 쉽지 않네 오케이 가자 레드야 가자 블루야 어 레드야? 너가 뒤돌아봐서 그래 흡 레드야 레드야 블루야 아 아 역시 이래서 불들은 안 아니 불들은 안 된다니까 물이 짱이야 왜? 왜? 불은 산불 산불 나잖아 레드잖아 불은 홍수나잖아 너 물 없이 살 수 있어? 어? 너 그러면 맨날 어 라면 생라면물 먹을 수 있어? 어 어 물 없이는 못 살아 봐봐 응 네 실력도 지금 불이잖아 다 태워 먹었어 너 그러면 삼겹살도 그 생으로 먹어야 돼? 나 없으면 난 좋아하는데? 뭐? 그런 취약이었단 말이야? 아 날껏 좋아하는데? 어 아니 너 너 너 넌 진짜 안 되겠다 뭐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커플이랑 하면 헤어지는 맵이다 100% 아 이것 봐 이것 봐 와 이거 안 되겠네 와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여기까지는 쉬워 그치 이제? 응 좋아 좋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아니 원래 쉬워 다 똑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왜 나 놓고 가 어 어 그렇네 야 어 미안 나 빨리 가고 싶었어 이거는 아니지 아니 바보야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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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밟아 아니 헛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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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야 빨리 뭐해 거기서 이거 아니야? 자 이렇게 가자 오케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와 진짜 많이 알았어 자 여기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맞춰봐 어 정답 응 블루인 너가 여기 통과해봐 응 그래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올라와야겠지? 어떻게 올라와 내가 일단 머리를 대줘야 돼 아 아 그렇네 그렇네 아 머리를 딱 대주고 니가 올라가 어 아 아 블링이는 정말 미안하지만 허접이구나 아니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잡아? 내가 팔 힘이 없나? 너 진짜 못하는구나 오케이 됐다 똑같이 오케이 아잇 똑같이 내가 팔 힘이 없어서 그래 음 약하구나 자 이건 날 밟고 올라가도록 하세요 어 넌 여민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아 그럼 딱 척 보면 척이지 올라가 에이 잠깐만 좀만 더 뒤로 와줘 응 오케이 됐다 자 이제 나를 또 밟고 가야 된다고 자 이 정도 이 정도 가자 오 아니야 더 가까이 와서 점프할 수 있어 더 가까이 와 끝에 붙어서 점프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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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여민이 해야 되네 이제 반대로 응 반대로 반대로 옆으로 바꿉니다 보니까 이게 좀 어 가까이 운대해서 해야 돼 자 가까이 붙으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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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네 이 정도면 됐어요 가자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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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끝났다 야,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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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밀었다 이거. 와 나 오늘 너랑 헤어질뻔 했잖아 여벤아 나 오늘 너랑 마지막 로블룩스 뗄뻔 했잖아 오늘 진짜 너 답답하더라 여벤아 응 그러면 이렇게 된 김에 우리 확실하게 끝내자 lok주킬 사살 뭐를 olha 따라와 그러니까 하드로 하자는 거야 Calvin? 그치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물불 레드블루를 이용해서 점프웨어를 해봤는데요 하드는 하드 하드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5천개가 있으면 다음 하드를 하는 걸로 해요 그렇시다 5천개는 절대 안 지키겠지만 수공